아 깜짝이야 인형이 말하네 다가오네 나를 향해 웃어주네 아 깜짝이야 첫눈에 바렸나봐 죽겠나봐 이슬같은 네 눈빛에 널 향한 이 마음에 유턴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하늘에 별도 달도 오빠가 따줄게 사랑꾼 달려갔나 너만의 사랑꾼 널 향한 이 마음에 유턴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너만의 사랑꾼 영원한 사랑꾼 내 사랑꾼 들려간다 아 깜짝이야 얼굴에 티가 나요 우리 티가 눈이 부셔볼 수 없어 아 깜짝이야 잊었던 내 마음에 작은 분신 너를 향해 타오르네 널 향한 이 마음에 유턴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하늘에 별도 달도 너만의 사랑꾼 여기가 따줄게 사랑꾼 달려간다 너만의 사랑꾼 너만의 사랑꾼 널 향한 이 마음에 유턴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너만의 사랑꾼 영원한 사랑꾼 내 사랑꾼 내 사랑축들어간다 너만의 사랑꾼 영원한 사랑꾼 내 사랑축들어간다 예! 여러분 사랑꾼 여러분 사랑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호시기 이용식씨의 유전자를 몰빵 받은 무남독녀 외동딸 이스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지금 아빠도 울산에 계시거든요 울산 다른 곳에서 또 공연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아빠 없이 또 저희 둘이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TV에 또 저희 아빠랑 저희 오빠 두 오빠 나오면 보실 때마다 저희 아빠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고 저희 오빠 많이 대박나라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뽀티비 아 뽀 티비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아빠는 뽀시기를 줄인 말입니다 아뽀티비를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싸 오늘 구독자 좀 모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민씨를 보내드리도록 아 계실래요? 아뇨 내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미스터트롯에서 제가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던 곡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곡인데 제가 사실 그 방송에서 너무 울어서 노래를 제대로 못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좀 제대로 된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금잔디님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곡은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내게 사랑 이유미가 계절이 오듯이 그래 매일 숨 쉬듯이 그래 이유 없이 시작하는 마음은 그 사랑이 온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는 사람 거기에 있어요 멀어지지 마요 내가 아파할게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때론 눈물 같은 순간 가슴 다 헤져도 놓을 수 없어요 그대 사랑입니다 그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새잎클로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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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은 어느 밤에 비었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행운 보다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지 행복의 새이클로바 행복의 새이클로바 새이클로바 행복이래요 아 아 몰랐네 아 아 아 몰랐네 행복은 내 발끝에 두고도 행복은 내이클로바 행복의 새이클로바 행복의 새이클로바 가만히 앉아 들여다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래 그래 그렇지 그건 그래 그렇지 웃으면서 살다 보면 해무는 덤이지 행복의 쉐이플로가 행복의 쉐이플로가 쉐이플로가 행복의 꽃말을 행복이에요 아 아 몰랐네 아 아 몰랐네 행복을 내 발밑에 두고도 아 아 몰랐네 아 아 몰랐네 행복을 내 발밑에 두고도 더 여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코 아아 아аш 여러분 세이클로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노래 괜찮으세요? 세이클로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세이클로버를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나 귀한 무대거든요. 사실 뭐 물론 아버님하고 같이 하는 무대도 너무 좋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언제까지 우리 예비 장인어른께 기대서 다닐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 저도 혼자서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 이런저런 많은 노래들을 들려드렸었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 뽀랑이 분들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네 뭐라고요? 원혁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도 쌀쌀해 주겠으니까 또 분위기 있는 감성 트로트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수 선생님의 해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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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라 옷깃을 염려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이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넣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널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차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의 그네듯이 그대 손을 마주 보며 사랑하고 진실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차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의 그대 손을 마주 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은 당신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사랑은 그 순간만은 진솔이었어 감사합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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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어요 앵콜해야죠 정말 너무 감개무려한 것은 제가 오늘 엔딩 가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진득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제가 한번 노래를 파트너? 파트너가 없잖아요 지금 어머님이랑 가자고요 오늘 처음 뵀는데 몇 번 봤어요? 어머님은 저를 많이 보셨구나 파트너 수민이 파트너 근데 오늘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파트너를 하긴 힘들지만 저의 또 다른 파트너가 있잖아요 수민이 자 올라와 보세요 우리 파트너 자 지금 전화통화 할 때가 아닙니다 올라와 보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해볼까요? 네 우리 수민이가 요즘에 저랑 함께 다니면서 춤을 기가매히게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 다들 일어나서 즐기시는 분들 신나게 한번 어떻게 할까요? 우리 놀아 재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사랑의 트위스트 달려보겠습니다 후! 하! 한참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 바지에 반칙을 누비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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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전순이 안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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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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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함께 신나게 추던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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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전순이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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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입고부터 타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잘 왔죠? 잘 왔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수민아 잘했어? 이 울산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심히 해줘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시기 전속 무용단들이야 다. 그러면 이 액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없어? MR 조수한 게 없어. 이제 주면 돼. 그래도 우리 또 꼬시기가 사위하고 수민이하고 노래 하나는 보내드리고 또 올라가야지. 아버님 잠시만요. 갑자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몇 번 안 계셨는데 이렇게 앞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알았어. 알았어. 노래할게 할게. 오케이. 집에 못 가겠다. 큰일 났다. 아니 우리 기차 시간 다 필요 없어. 오늘 자고 올라갈 거야. 잔디밭에서 자고 올라갈 거니까. 됐나? 어떻게 MR 됐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나? 출발を 해봅시다. 갑시다. 음악 주세요. 갑니다. 울산 시대. 울산 시대. 이영식이 울산 시대. 그래 그래. 울산 시대. 사인을 주세요. 됐나 안됐나. 오케이 음악주 그냥 1번 1번이 힙일폰인지 모르겠다 1번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주시면 돼요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다 아니 아까 안 그래도 그렇게 파트너를 해달라고 하셨던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파트너를 안 해서 가셨나 보다 수빈아 기차 타봐라 못 가게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좋아 좋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닿고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모르는 빛서 바라만 와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맞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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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래 신난다! 신난다! 우리 멋진 파트너야 우리 멋진 파트너야 우리 멋진 파트너야 우리 멋진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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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닿고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와도 두근두근 내가 슬픈 렛츠고 렛츠고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